이번에 다룰 그 범죄 파일은 정말 가족이 인생의 정부였던 한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 내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할머니한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보시죠. 여기에 3대가 모여 사는 화목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머니 생신인가 보다. 그들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대가족이다. 2013년 7월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 윌마 항상 손녀와 함께 교회를 가던 할머니가 미나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찰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곳저곳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차고에서 시작된 이 핏자국은 주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도 다량의 핏자국이 있었죠. 핏자국이 안내한 곳의 끝에는 참혹한 광경이 경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위하자국이 치마는 여러가지 일을 потер고 그리고 턱의 시골이 발생한 Ung telegram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께서는 무언타특한 기술을 보거나 스외랑 같은 기술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리게 수 없이...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죠? 바로 주방에 있는 피 묻은 휴지였습니다. 소재에 남아 있는 흔적들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범행 목적은 할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아이고. 사건 당일 할머니의 집은 외부에서의 강제적인 침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속상하다. 창문과 출입문 모두 훼손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이러한 정황은 범인이 면식 범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할머니의 주변인들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우선 가족들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사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알리바이가 다 있었나 보네요. 그런데 그때 용의선상에 없던 제3의 인물 브록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브록은 대답 대신 제보자를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찾고 RBC에서 정신을 우측하십시오. 이 치킨을 받아서 해본다고 말씀하십시오. 제 아시아 자녀분이 아 coolingzar의 이즈에 대 Knorr은 이 치킨을 expressionsZ요. 이들이 뭐지? 당신의 치킨을 했죠. 당신의 치킨을 했죠. 당신의 치킨을 사용했죠. 당신의 치킨을 했죠. 당신의 치킨을 했죠. 들어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은행의 CCTV 영상을 통해 브록이 할머니의 수표를 사용한 결정적인 장면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브록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그에게서 그날의 참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퇴판을 통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범행을 많이 자세히 보니깐. 그리고 뒤로부터의 끝에까지 전환을 통하지만 Pik냄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DNA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지만 브록은 마지막까지 경찰에게 털어놓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록이 증언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